안녕하십니까. 전월세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유라동에 있는 신기중학교 인근의 모란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아그네스빌이라는 곳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주 3500에 10만원인데 정말 훌륭하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구성되어 있는 주방공간과 욕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큰 냉장고가 사이즈가 보이고 이렇게 침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붓밭장까지 있고 베란다 없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준비되어서 빨래라든가 건조하기에 너무나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개는 전세 3500에 1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빈방점, 시호점, 캐나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